안녕하세요. 박막내입니다. 오늘 메이커는 요즘 것들. 요즘 메이커는 젊은 것들 좀 특징이 있더라고. 여기 시내 애들 내가 많이 봤다. 이니스피키리 베이스. 꼼꼼히 바르세요. 이거는 바닐라코. 후라이 후라이버 핸데이션. 조금만 쳐. 스푼지를 꼭꼭 줄으세요 이걸로. 스트로 펴보라 이렇게. 좀 더 발라야 된 거 아냐? 이거 세거라. 다 이거 먹어보라. 디아노입니다. 추가했어요. 스펀지가 윤비오 그냥 비싼 화장품 다 먹어버렸어. 요즘 친구들은 얼굴이 하얗더라고. 애기 첫 번짱만약으로 해. 반질반질 이쁘던 거는. 반대가서 손으로 좀 더해. 역시 내 비법은 손이야. 이거 새로 사놓은 게 다 먹어버리고 이것이. 주먹 준델이 다 먹네. 윤비오 스펀지다. 기계로 만든 거랑 그것도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걸로 해야. 착착착착착착착착. 1차는 끝났어요. 닭또다르트. 비료메이트 콘트롤 1번. 주름이 있는 데는 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닭또다르트 사모. 턱톡톡톡톡 두드러. 까만 색깔하고 하얀 것하고 이렇게 누르면 반이 섞어줘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 똥구녕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지푼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즈트리. 미네랄 페트. 발라볼게. 살짝살짝.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걸 갖고 놓으면 좋겠다. 얼굴이 간직간직. 얼굴 보면 스트레스받아. 살 빼야되는데 살을 어떻게 빼야돼.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메이크메이크. 브로우키트. 이거 맨 끝으로 할 거예요. 오늘 길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본 게 확실히 길게 그려도 뭐. 아닌가? 유람한 거란까? 살을 조금 만들게요 내가. 뺄쩍 갈게. 연필을 그렸다가 이렇게 본 게 이상이야? 오늘 이거 사러 가니까. 할머니가 이거 젊은 사람들 쓰는 거 쓰려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젊은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 눈썹이랑 똑같이 지은데고 치사하게 거기서. 평을 가르더라고. 젊은 애들만 젊은 애들 쓴 거라고. 그런데 안 살다가 우리도 샀네. 치사하게 이런 거 서로가 평가른다. 이거는 젊은 애들 한 번에 젊은 애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 애들 거기서 또 안 좋은 거 내놔요. 색깔도 막 촌추는 거 내놓고 막 그래. 야 우리는 보는 눈 없냐? 아무 늙었다고. 그러고 나면 젊은 애들 그냥. 동네에 젊은 애들. 짧은 애의 어파로. 어떤 놀고. 무한암의 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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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이거 보니까 내 조카가 얼쑤이 생각나네 아리따운 얼쑤 이거 눈두덩이 전체 다 바를게요 싹싹싹 내가 여기까지 그렇지 오늘 좀 질게 끝까지 발라줘야 돼 바르는 거 같은가 번호와이즈 아이즈 브라운 아까보다 조금 더 적은 건 중간 부스를 쓰세요 쌍꺼풀 위에까지 덮으세요 유란 어디 간다고 눈뜨니 반팩 만들어라 그러더라고 나도 반팩 한번 만들어봐야지 반대쪽 모네완 테크 민호완 이거는 제일 얇은 부스로 할게요 중간에서 꼬리까지 싹 밀어주세요 나보다 우리 유란은 부스를 특이하게 잡는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내가 편한 대로 하니까 자꾸 옆에 와서 부스를 이렇게 잡으라 저렇게 잡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로 저렇게 꺼지라 그랬어 옆에서 화장 안 나와서 껍삭껍삭 짜증나 화장도 잘 안돼 화장도 옆에서 깔짝깔짝 그냥 꺼지라 그랬어 하하하 이렇게 봐앗고 안 예쁘고 그러지만 자연스럽게 이 눈뚜껑을 살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색깔이 좀 살아나죠? 자꾸 멈추면 더 망가져 처음에 했던 얼쑤이 거 꺼내보세요 어쩌고 화장품 이름이 얼쑤이냐? 얼쑤이가 아니고 얼쑤라니까?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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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라니까? 알겠으면 저렇게 꺼져 밑에 한 번 살짝 바를게요 눈 탁 찍게 들고 이거는 김유라 스타일이야 눈칵 얼마나 찍은 거야 나 눈칵한테 뒤지게 맞고 온 줄 알았어 아리따워 아이돌리키리 아이라이노 원해 유을 고나 루우스 이모션스 베이비 이거 승패야 아이케 배윤정이에요 근데 눈이 요즘 자꾸 잘 그리더라마는 두꺼워야 이쪽으로 찍으면 더 두껍게 그려버릴게 그레이스 콘셉트 이거 손으로 바를게요 가운데만 바르세요 눈 아래는 조금만 부시로 바르세요 손님 손님 그련난 핑크색 바를게요 이거 다 하다 안되면 손으로 이거 손으로 손이 형 오지에 결로 빨개 달려 잘 묻어 손이 뭐니? 손이 뭐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거 폐프를 붙이려는데 뚝 떨어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머 뼈는 내가 손가락으로 칼을 세워줘요 한 번 더 하는거야 손이 잘 먹어요 북보다 이렇게 오 진짜 손이 짱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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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만으로 바로 포니 립바르트 찌르 같아요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섞어 보세요 입술은 근데 사파라게 된다 근데 길색이 아닌데 길색이 아닌데 요즘 무슨 스타일이야? 내가 용의실에서 봤어 이렇게 하고 용의실에 나가도 되겄어 이렇게 많이 모자 쓰거든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모자는 각서리들이나 썼는데 이렇게 하고 젊은 척에 가겄어요? 자신이 없어 못 가겄어 하하하하하하 요즘 애들은 마스크 쓰고 있는게도 어머 어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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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같아 지금 가리니까 나 20대 같아 아냐? 그냥 시끄러워 또 가리는게 낫다고 그러네 어이없지 마스크 쓰니까 20대 같고 다 겨려버리니까 내 주름을 싹 겨려버리니까 어이없네 진짜 70대 친구들아 20대를 만들라면 이 마스크를 써야 되겄다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야 마스크 쓰니까 내 주름이 어디를 싹 가버렸다 내 청툰을 어디서 찾아? 화장품이고 나발이고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 쓰니까 화장한 것보다는 더 낫네 그래서 애들이 쓰고 다니고 하면 내가 이제 맞 알았어 마스크 맞을 알았어 짠 독트로 총 20대 청사 자세히 1 2 2 3 4 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